아... 정말 썸네가 금세인 2개 감사합니다 어우 놀래라 뭔 불 끄자업이야 100% 성공하면 불 끄는거야 100% 성공하면 불 끄는거야 왜그래 가무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100% 성공하면 불 끄는거야 추천 세지마라 가무현님 어서오시고 popular 아 존나 미쳤다 아 나 에어컨 줄이네 안된다 존나 출놀 갑자기 존나 출놀다 어이씨 아 놀래라 뭐고 인연 아이씨 아 불 끄는거는 100%야 자꾸 불 끌 하지마 89% 감사합니다 아 춥다 갑자기 아 잠깐만 야 갑자기 진짜 춥다 갑자기 야 에어컨 꺼야겠다 아 진짜 춥다 갑자기 어어씨 야 갑자기 춥다 좌우필링 끄구요 오 섹시한데 오 아이씨 얼굴 씨 아이씨 쯧 존나 못생길냐 저리가 생겨 얼굴 무슨 씨 일본 막 야동에 나오는 그런 여자같이 생겼어 일단 이거 다 한번씩 질문해야되죠 나 옷 갈아입어야겠다 얘들아 옷 갈아입어야겠다 옷 갈아입어야겠다 얘들아 옷 갈아입을게 나 나 좀 섹시하게 해갈란다 아 불 끄는건 100%에요 형님 왜그래요 의상 의상 벗겨 의상 벗겨 의상한테 아 뭐야 의상 이거밖에 없어 어 이대로 가자 뭐 죽어도끼 자꾸 수다걸어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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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어디가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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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고 이 정체가 뭐고 시이키야 뭐고 흐흐흐흐 흐흐흐 먹으흐흐흐흐흐흐 야 어디가노 걸어가야돼 계속 스킵받는거 없어요 이거 계속가야돼 이렇게 바닷가으로 가보고싶다 바닷가 못 가요 바닷가? 바닷가 못 가요 바닷가? 바닷가 못 가 저 남자 왜 이리 뛰어가냐 쟤 저 남자 왜 이리 뛰어가 형들 89% 왔잖아 100% 채우면 깔끔하게 불 끌게 그래도 오랜만에 백두산을 타고 기분좋게 불 끄고 해야지 할거면 이왕 안그래 형들 왜 걸어가 너 갑자기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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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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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새소리 났는데 뭐냐 이제 바닥에 폐기물이야? 오씨 날파리 존나 많아 어우 더러워 야 오토바이 못 타냐 오토바이 야 오토바이 야 오토바이 야 오토바이 막자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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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기 뒷구리 뒷구리 부비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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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고 뭐야 이거 저 가자 자 자 일단은 곰떼우님 한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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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존나 다 따라가긴 하네 뛰어가자 야 그래도 이 여자는 왜 자꾸 얘 따라오냐 너 뭐야 얘 뭐야 뭐야 얘 야 너 왜 나 따라오냐 자꾸 야 헤이 헤이 오 뭐야 얘 어어 뭐야 얘 오씨 뭐야 얘 사진찍어줄게 자 오 이 새끼 포즈 잡는거 보소 야 야 알았어 알았어 자 김치 김치 김치이 오오 이 새끼 포즈 잡는거 보소 가자 어 젤 젤 손을 못 잡는데 옆에 아름 누르면 손 잡는다고 손 안 잡는데 자 갑시다 존나 영어니까 답답하다 뭐야 오 뭐야 이게 주의소야? 어 저 밑에 뭐있다 어 저 밑에 뭐있어 어 오오 어 하나 획득했다 일단 일단 뭔가 일단 하나 획득했습니다 주의소에서 일단 주의소에서 지금 뭔가 하나 획득했구요 근데 이게 뭐죠? 뭐할 때 쓰는건가 이게? 뭐할 때 쓰는거죠? 어? 잠깐만 어 내다를 뭐할 때 쓰는거지? 어? 저경 어떻게해 저경 저경이 이거 든거 아니야? 뭐야? 우와 산직했어 우와 뭐야 이거 산직했어 대박 좀 이따가 문입구에서 통화할 때 그거 보여줘야된다고요? 진짜 일단은 자 가겠습니다 일단 야 근데 여자 안 따라오는데? 뭐야 아까 그렇게 따라오던데? 지금 안 따라오네 영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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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비부비 부비부비 아하하하 으으으으으으으 영차 부비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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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변태같은 연 연 어 근데 핵핵거리네 좀 천천히 갈게요 집 문 열고 다 들어가면 편지같은것도 나와요 알겠습니다 편지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문 열고 어디서 들어가요 근데? 어디가 문이야? 여기야? 뒤집기 대 Dus 모르는 jewels , jap앤, 어 저기 뭐있다. 어 저거 뭐있다 저기 뭐있다 오케이 아 델 아이템 먹어줘야되구만 개무시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 메달을 먹어줘야되 얘들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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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길있자나 여기 으 으 그걸로 가라고 안으로 아니 왜 안가져 돼지같은 양 뭐 돼지냐 저기도 안들어가죠 가자 근데 참고로 이 게임이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진짜요 뭐 여기 들어가면 되겠네요 아 들어갔다 들어갔다 자 오프닝패스 합시다 오프닝패스하고 뭐야 오 뭐야 오우씨 뭐야 이제 시작이야 자 가볼게요 이제 일단 말 그럽시다 말 오늘 있잖아 시스 저기 부산에 서면 나이트에서 남자들 세면 꼬셨어 조금 있다가 우리 학교 옥상가서 3대3 헌팅하자 알았어 가자 영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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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죽는거 없어요 뭐야 어 놀래라 잠깐만요 오네이벤트 스키 형님 녹화하고있죠 이거 녹화하고있죠 이거 89% 이거 좀 없앨게요 89% 오케이 없애고 형 녹화하고있죠 자 오프닝 없애고요 야 이제 시작이다 진짜 진짜 시작이다 야 100% 채워야지 불거지 얘들아 89까지 왔는데 90 91 92 93 93 95 96 97 98 99 100 얼마 안남았잖아 얘들아 응 추천 좀 부탁드리고요 근데 일단 대충 이 게임 뭐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아 그래 온저톤이야 어서와라 자 이 한 수정님 한게요 감사합니다 도전 가지를 달성함 뭐야 이거 학교 아니야 오 ㅅㅂ ㅅㅂ ㅈㄴ 무서워 오 아 회사는 1층이 돌아올게요 여기 올라가야돼? 이거 어떻게 해라 뭐야 왜왜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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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파다 파다 린 린다 뭐야 저거 뭐야 야 저거 뭐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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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렇게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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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가방이 있지? 어? 일쑤 소리 나는데? 나 이거 문 열때 무섭다 뭔가 나올까봐 뭐야? 어? 어? 할거같은거 뭐 먹는거 아니야? 아니 화장실이 왜이렇게 많아 아니씨 전화장실이 무슨 아 아까 나 왼쪽이 남자화장실이고 오른쪽이 여기가 여자화장실인가? 아 여기가 여자화장실 맞네 막 여기 카메라 들고 거울에 찍은 귀신같은거 찍히는거 아니야? 자 겨大的 아까 맨 어? 어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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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? 뭐지? 바티 . . . . . . 이거 맞아? 네 거북이님 들어가시고요 이거 맞아요 아 벌 수축구 치라 취소해 취소해 아니 근데 아까 사진 찍었는데 안죽던데 공격이 안 됐어 계속 찍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계속 찍을게 알았어 미안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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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2층 가라고? 오케이 2층 가자 어 2층에 소리 난다 2층이 끝이네 근데 저 멧돼지에서 열쇠소리나는거 같애 멧돼지한테 그 소리나네 야 멧돼지한테 그 소리 맞지? 열쇠소리 야 멧돼지 뭐야 이거 뭐 교장실이야? 도사실이네 문이 두개가 있네 야! 이 귀신녀다! 죽어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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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귀신녀 죽어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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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ㄹㄹㄹㄹㄹㄹ 이야..대대해 죽었다 김 찍어야지 죽네 열쇠 먹어야 돼? 뭐 열쇠 떨린 것 같은데? 와..존나 무섭다 진짜 와..아니씨 바로 앞에서 뜨고 지랄이야 ㅎㅎㅎㅎ 사진? ㅇㄹㄹ LUX ㅇㄹ ㅇㄹㄹ ㅇㄹㅇ ㅇㄹ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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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아 으 으 으 계속 가셔서 시기 반대 방향으로 물로 1 2 2 2 2 2 2 2 3 3 4 5 헬로 고양이 떴어요 자 사진 한장 찍자 고운 고양이내로 내로내로 사진 한장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여자아장실 여기 화장실 들어갈 일 없을 것 같은데 어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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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졌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 떨어지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길이 없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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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네 깸생은 운이다님 한개 세개 감사합니다. 검은 고양이 내로 내로 1층가서 그 사짓는 방 보고 가시면 됩니다. 1층에 그 사짓는 방이 어딘데? 누구야? 네요? 네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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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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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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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위치 좀 와 놀래라 나이씨 여기네 여기 아니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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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이브 어떻게 하냐 세이브 세이브 어떻게 해 세이브 세이브 아니 이제 어떻게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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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펜주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구요 저도 이거 저도 이거 조금만 하고 끝낼게요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럼 여기까지 하자 이거 어떻게 꺼요 저장 어딨어요 1시스 누르니까 이거 뜨는데 1시스 누 olhar 1시스 누르시고 그래 Bernou你 준비되셨습니다 눈cr forbid 3시스 누르시고 hemen ha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